안녕하세요. 제가 미키마우스 책을 가져왔습니다. 예쁜 디즈니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이 책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어? 미키마우스 주인공들이 어디 갔죠? 어떡하죠? 좋습니다. 펜이 필요합니다. 너의 찐 손가락 펜입니다. 손가락 펜으로 마술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미키마우스 미니도 그리고요. 미키도 그리고요. 도날드도 돼지죠? 돼지도 그려줍니다. 멋진 손가락 펜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지요? 한 바퀴만 돌려서요. 자, 볼까요? 멋진 손가락 펜이 그림을 그렸네요. 아, 그런데 뭐가 빠졌죠? 좋습니다. 색깔이 빠졌습니다. 이제는 멋진 손가락 색연필입니다. 손가락 색연필로 색을 칠해봅니다.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도 칠하고요. 파란색, 어? 무슨 색있죠? 노란색도 있고요. 살색도 있습니다. 핑크색도 있네요. 미니의 리본, 자, 그러면 다시 멋진 마술 손가락 색연필로 색을 칠해봅니다. 그려졌는지 한번 볼까요? 와우! 멋지게 색이 펴졌어요. 멋진 디즈니 친구들이네요. 자, 이제 다음 마술을 위해 보세요. 모든 색깔과 모든 캐릭터를 훅 하고 날려줍니다. 왜냐면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친구에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볼까요? 따란! 감사합니다. 디즈니 마술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